를 봤잖아요. 어 누구시죠? 아 투모로우바이투게더. 아 반갑습니다. 팬들이 투바투 안오나요? 엄청 기다리시던데 드디어 오셨군요. 오늘 올블랙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뭔가 멋있게 분위기 있게. 팬들이 막 울고 난리났어요. 헐 투바투 아 하고 하트도 엄청 보내주고 계시고 사랑해 하고 역시 뭐 카리스마 또 멋진 오늘 또 올블랙으로 진짜 멋있게 탈입이잖아요. 뭔가 그 느낌이 약간 좀 섹시하다라고 해야 될까요?